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정말 쉽고, 맛있고, 아주 간단한 레시피입니다. 이건 뚝배기 계란찜에 익혀있어요. 한국어로 뚝배기 계란찜 지난주에 제 웹사이트를 봤어요. 오, 10년 전에 이 레시피를 올렸어요. 와우,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. 이 뚝배기 계란찜을 만들었을땐요. 이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쉽게, 간단한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. 이건 3컵. 뚝배기, 뚝배기. 여러분은 뚝배기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 그냥 일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. 일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. 아주 강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. 아주 강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. 아주 강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. 계란찜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건 양파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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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소금을 만들어야해요. 그리고, 그냥 양파예요. 4 작은술. 계란과 4 작은술. 하지만, 저는 양파예요. 양파예요. 여러분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. 소금이 없어서, 소금이 없을땐요. 소금이 없을땐요. 소금이 없을땐요. 소금이 없을땐요. 소금을 넣을땐요. 1컵. 먼저 together. 그리고, 얇은 두 recording을 부구요. 냄비를 꺼세요. 이 당 discomfort는 아직 못 femme이 없lä 습니다. 이 당초가 dran정이onder 수 episod가 돼있을땐 assim, 이 Dale을 쓸거예요, 또한 스테인리스 볼를 넣어주세요. 중불로, 12분 정도 익을거예요. 약 12분 후에, 제가 계속 확인할거예요. 언제? 그냥 불을 끓여요. 불이 나오죠. 그것이 잘 익혀요. 일반 스테인리스 볼륨을 사용하면 익힌 시간은 좀 짧아요. 이 불닭볼이 두꺼워요. 그래서 시간을 끓여요. 불닭볼을 끓여요. 13분 정도 익었어요. 불닭볼이 시작되요. 이제 완료! 불을 끄세요. 예! 좋아요! 참기름을 마지막으로 보세요. 음! 맛있고 부드러워요. 오늘은 뚝배기 계란찜을 만들었어요. 불닭볼이 익혀요. 제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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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